유리나무 야 이거 어떻게 붙..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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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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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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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하나 붙이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데카리는 아니지만 스티커를 차에다 붙인 이유는 지금 보이시면 글자 그대로 샵유리나무 닷컴이라는 쇼핑몰을 만들게 됐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런 유용한 제품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몇 달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완성된 쇼핑몰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에 제가 찍어놨던 그런 리뷰 제품 그런 제품들만 몇 가지 올려져 있지만 온라인 팔로우를 개척하지 못한 중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발명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개인이 발명한 제품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도 굳이 쇼핑몰을 만들고 스토어를 만들어서 번거롭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의 사업자등록증 필요 없이 저희 쇼핑몰을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저 역시도 제품을 리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앞으로는 샵유리나무라고 부를 건데 샵유리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제품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쇼핑몰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도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는 유리나무 채널의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